이 빗살 쪽은 뜨겁지 않기 때문에 머리 이렇게 잡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엄마도 굉장히 편하죠. 그리고 또 하나 이 열판의 비밀이 있는데 이 열판 때문에 이 온도와 함께 만났을 때 윤기 있고 볼륨 있는 헤어스타일이 완성일 표는데 이 열판이 3중으로 코칭이 되어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열 전도율도 빠르고 열도 그래서 210도까지 내고 그러면서 우리 머릿결도 뭔가 보호해주는 느낌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이 하나로 모인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,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. 그렇죠. 한국 생산이에요.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요즘 되게 환영받는 추세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니까. 기술력이 너무 좋고 끝에 마무리 너무 꼼꼼하고 그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이 가격에 오늘 두 갠데 네. 이 퍼플 저한테 있는 퍼플 영혼이 마지막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깨를 이용해 가지고 바깥 뻗침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. 우아하죠. 너무 쉬워요.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빗처럼만 빗으셔도 이렇게 바깥 뻗침이 쉽게 되기 때문에 머리를 풀르고 싶은데 잘 못 풀른다? 그러면 얘로 한번 빗질해 가면서 머릿결 스트레이트 파마 느낌 끝에 가서 한번 이렇게 말아주시고 앞머리 같은 경우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세로로 돌리세요 이렇게.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기 한 10초 정도 잼잼잼 열을 주시면 빗살은 뜨겁지 않기 때문에 만지고요. 안에 이 열이요. 이 노란 판이 210도로 저를 웨이브를 써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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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. 그래서 얘가요. 많은 분들이 너무 너무 쉽게 빨리 잘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선이 없잖아요. 네. 핸드폰 갖고 계시죠? 그 핸드폰의 뒤에 잭하고 얘하고 동일해요. 그래서 핸드폰 충전하다가 뽁 빼고 얘 충전하셔도 되고 저희 오늘 구성 중에 핸드폰 충전기처럼 충전기도 다 드리는데 그거 잊어버렸다고 어떡하지 이럴 필요도 없어요. 1년 동안 무상 AS됩니다. 1년 동안 무상 AS됩니다. 잠시 후에